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생긴 인간들 너의 매력을 보여줘 신뢰들 뿔을 보여줘야 돼? 좋아 저 시리는 모양은 조금... 이 시리로 말할 것 같으면 너 왜 나랑 부르투스로 했어? 나는 모르는 유튜브 밈 밈인가요? 아니요! 미러면 지지 않는데 여러분 같이 몇 년을 살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어렸을 때 뭘 제일 무서워했나요? 저는 망태 할아버지예요 망태 할아버지 이게 뭐야? 빨간 맛 오! 나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랑 홍콩이랑 화장실 가면은 빨간 유지일까? 파란 유지일까? 아 그것도 무서웠어 난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 그래도 다행히 난 A형이어서 덜 찢어지겠다 싶긴 했어 A형은 여기 B형은 여기 O형 여기 AB형 여기 진짜? 망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다이코프 테스트 이런 거 맞아 맞아 초딩 때는 진짜 한자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마법천 그것 때문에 아 맞아 마운틴 사람으로 맞아 우리 친구랑 막 놀았어 한풍 하고 싶어 불허! 하면서 바란풍 범규 비염이냐는데요? 저 코감기 너 안 걸렸지? 나 안 걸렸어 저랑 휴닝이 빼고 지금 세 명이 불행 중이에요 휴닝이 저 머리 뭐지? 왜? 앞머리가 끊겨가지고 아 끊겨? 맞아 그게 시작이야 진짜 망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겠네 반짝거리는 이게 안 돼! 아 너 등얼이 잘 어울릴걸? 어 두상의 형은 괜찮아? 모자라먹는 휴닝카이 오빠들의 MBTI 와 나 저러고 있어 아이스라엘스틱 아이돌이요 왕복을 붙었어 아이돌이에요 아니면은 미국식 이름이에요? 초박주대 농구왕 배틀! 야! 1툰 섬네일 해주자 오케이 1툰 섬네일 해주자 섬네일 하는 걸로 꼴등은 최악의 손가락을 가졌으니까 그 손가락이 필요 없는거지 바로 여기서 손가락 야! 이거 이걸로 하자 근데 안 봐주고 제가 먼저 할게 어 그래 보통 첫번째 안에 사람은 꼴등 할 확률이 적어요 야! 야! 불안해? 반박기 시작! 꼴등이 정해졌어 야 첫등이 정해진거 같은데? 오케이 90점 50점 오케이 휴닝카이 90점 시-작! 시-작! 비쌍 흐하 시-작! 아래 있는거 눌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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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 후- 시-작! 다시- Spe- 아앜! 조이! 아! 슈닌 발꿀 지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은재님 이번 게임 표현이 재미있게 슬쇼! 한! 저리 아! 정- 정- 2점 주워주세요 기다려 아니요 때리는 건 다 맞는 거 아니야? 10점 80인데? 90만 만들고 90만 만들어야지 85 형! 썸네이 따 보여 와 수빈이 형 130만 오케이 수빈이 형 120입니다 첫 번째 하는 사람은 꼴따랑 확률이 적어요 집행할까요? 한 번씩 갔다 올게요 모하분들 게임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평소에 이러고 놀아요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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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형 오케이 오케이 아 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organizations 오우 예 آ아 브로우 우 예 까끄아 네가 정의야 결국 εί 들고 따라 audience 차척 근데 찾아 제가 결심하는 건 주는ú 주소비이assadors 1이 날 수도 있고 6이 날 수도 있어요 아ste она 6이었어 facil 야 봐 봐 봐 유기였어 후기를 남기자면 경기형이 가장 무난했고 연준이 형이 이제 돌로 치마 중이었고 태현이는 되게 칼같이 깔끔하게 내리고 수빈이 형이 이제 주사위에요 근데 유기 나왔어요 유사위 나왔어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인도적인 편이에요 이거 딱밤 때리는 거로 가면 진짜 상상 이상의 소리가 나요 딱밤도 딱밤이고 이거 진짜 손바닥 찢어지는 줄 알았어 여기에서 오라색이 돼요 공기형 썸네일 따야죠 1등 썸네일부터 따자 1등 썸네일부터 따자 일단 얼굴 체크 비슷하네 야 대박인데 진짜? 거기 썸네일로 쓰게? 너무 잘생겼어 오늘 많은 자리냐? 잠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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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